아 진짜 매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8초 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공탕 아 요즘에 꼬리공탕 인기 진짜 난리예요 난리 예 제가 SNS에 몇 달 전에 저희가 문제 풀었던 것 중에서 맥커터 정답들 있죠 문제 나오기 전에 맞춘 것들 그래서 우리 상훈이 거 3개 제 거 3개 편집해서 올렸더니 너네 천재 아니냐고 난리가 났어요 진짜로 뭐 난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시 보는 거야 마 그래서 물론 우리가 헤매는 게 더 많지만 저희를 또 천재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에서 감사하고 또 많이 알려져서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주 깔끔한 퀴즈 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깜짝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SNS에서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신박한 싸움 팁이 있다고 합니다 싸움 팁 반사 그거는 더 싸움을 부추기는 것 같고 젊은 커플들에게 이게 인기라는데 대화 중에 분위기 쌓여질 때 있잖아요 그 전에 용용체를 쓰라 용용 용용체 말끝마다 이응을 붙이는 거예요 이응 이렇게용? 맞아요 왜 그랬어요 그랬군요 그만할까요 헤어져용 그러니까 막 되게 이렇게 하면 뭔가 귀엽잖아요 자꾸 그러면 여행 가기로 한 거 취소할 거예요 그럼 나 다른 사람이랑 갈 거예요 요러면서 자연스럽게 싸움이 이제 무마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화를 다스릴 수 있고 기분도 풀리고 웃음도 나고 귀엽고 좀 의외로 좋은 생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진이와 후니와 함께 꼬리공탕 출발해 볼까요 출발이용 시작해요 출발이용 뿅뿅 뿅뿅 오 대부분 다 등을 자네요 최근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런 추세는 초고령 사회와 함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문화예술적인 창작물을 바탕으로 한 예술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술치료사와 관련해 예술의 장르를 키워드로 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예술치료사가 오늘 주제고 관련된 예술들 미술, 사진, 영화, 음악, 건축, 문화, 영화 먼저 가겠습니다 영화 좋습니다 영화 영화 주세요 1968년 정소영 감독의 영화 미워도 다시 한 번을 보기 위해 몰려든 여성관객을 일컫는 말로 당시 영화와 공연의 주류를 이룬 여성관객들을 가르켜 이것 부대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순종이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1920년 중반 전문 절도단이 기승을 부릴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우장춘 박사가 연구소에서 늘 이것 차림이었기 때문에 이것 할아버지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몸빼 무대? 정답 망태기 무대 망태 할아버지 나 오빠 무대인 줄 알고 처음에 저도요 그 수 없는 씨박을 아니 씨 없는 수박을 옷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입고 있다고 모자 그런 건가 봐 하이힐 우장춘 박사의 숨겨진 비밀 바닥에 씨가 너무 많이 수박에 깔려있어 끈적끈적해가지고 알겠다 와 일제시대네요 와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해요 정답 선글라스 아니에요? 저 알겠습니다 연구가 많이 신고 다했죠 정답 고무신 정답입니다 와 고무신 부대 들어본 것 같네 진짜 그러고 보니까 고무신을 막 절도까지 했었어요 산때 인기가 굉장히 많아 고무신을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오빠 부대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고무신이 요즘으로 치면 크록스 그런 느낌이겠네요 크록스 크록스 그렇네 고무신이라는 건 진짜 우리가 잊고 지내고 있었어요 본 적도 없었고 최근에 좋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아주 손쉽게 풀어봤고요 두 번째 문제 음악 가보죠 음악 음악으로 갈수록 영화다 하면 음악이지 뮤직 음악은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파격적인 시도로 대중음악을 선두한 서태지는 가요계의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서태지와 아이들 관련된 문제 저 완전 팬이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창 활동하던 1995년 당시 국내에서는 가요, 팝, 클래식 등 모든 음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국가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 발매 적격 여부를 결정하는 음반 심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서태지와 아이들은 가사 심의 논란에 맞서 저항했고 결국 사전 심의 제도 철폐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사용했던 저항 방법은 정답 시대유감이라는 노래를 가사를 빼고 앨범에 넣어버렸어요 정답입니다 시가다, 완벽하지 어떻게 된 거 그러면 그러니까 시대유감이라는 노래가 나중에 이 가사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그래서 그 가사를 빼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앨범에다 그대로 노래 빼? 어쭈 싫어 가사 빼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화제가 됐었지 심의 문제로 인해 처음에 연주곡 버전만 1995년 사집에 수록을 했고요 1996년 가사가 포함한 보컬 버전을 뒤늦게 발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95년 당시에 안 된다고 할 정도의 가사인지 과연 그때는 막 진짜 귀걸이하고 나오면 하지 말라고 머리 삭바람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왜 기다려왔잖아 모든 삶을 포기하는 소리를 이 세상이 모두 미쳐버릴 일이 벌어질 것 같네 거 자식들 되게 시끄럽겠구네 그렇게 거만하기만 한 주제에 아 근데 진짜 이런 가사 심의가 있었던 나라에서 시간이 흘러서 20년 25년 흘러서 이제 그래미 황을 기대하는 가슴 벅찹니다 진짜 대단하다 세 번째 문제 가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미술 미술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술 미술도 좀 어려운데 이게 거의 미술 거의 역사 문제나 마찬가지야 맞아요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미술사를 살펴보면 남성은 창조의 정신적 주체로 여성은 남성 미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자연의 뮤즈로 인식되었던 가부장적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던 여성 화가들이 있는데요 열정적인 예술인의 삶을 살았던 한 여성 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파울라 모더존 베커라는 여성 화가의 등장은 남성 중심의 미술사적 흐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서양 미술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이것을 그린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대가 감당하지 못한 위대한 여성 화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그림을 그린 화가였을까요 그 가부장적 어떤 미술계의 시대에 관해 반기를 든 사람인 거네요 정답 여성 누드만 그릴 때 남성 누드를 그렸습니다 최초로 아 비슷한가 보다 남성 뒤태를 그렸습니다 남자와 나를 같이 그렸습니다 여자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여자 누드로 그렸습니다 같이 있는 누드로 그렸습니다 두 분이 사실 반반을 이야기하셨어요 뭔 얘기지? 저 여자 초상화라고 했어요 저는 나는 누드 여자 얼굴에 남자 몸을 그렸습니다 아 아 남자 얼굴에 여자 몸을 그렸습니다? 여자 초상화까지는 맞죠? 여자인가 봐 여자고 그럼 내가 말했던 것도 반을 섞으면 누드인데 나는 전반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아 자기 누드로 그렸습니다 정답이요 와 누드 자화상을 그렸다가 정답입니다 진짜 파격이다 이거는 와 파울라 모더점 베커는 1876년 독일에서 출생한 표현주의 작가라고 합니다 자신만의 표현법을 나타내고자 했던 미술가였고요 브래맨 런던 베를린 등에서 실력을 쌓으면서 표현주의적 그림을 그렸던 화가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하지만 자신의 고집대로 뭔가 해냈을 때 역사가 기억을 하네 그 혹시 김미루라는 사진작가 알아? 도울 김용호 선생님 따님이야 아 네 근데 셀프 누드를 찍어 근데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아 저 봤던 거 같아요 어 근데 그 김미루 사진작가가 나 초등학교 동창이거든 아 정말요? 근데 그 어렸을 때 모습을 떠올려 보면은 매번 뭔가 특이했어 막 춤을 출 때도 우리는 막 박남정 춤 추고 그러는데 인도 여성 춤을 추고 막 그랬었어 뭔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파격적인 것들은 참 훗날 더 인정을 받는 것 같아 맞아요 이제 한 문제 남았나요? 이제 딱! 주제하고 주제 갈까? 주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주제 이것은 1936년 모레노가 제안한 기법으로써 인간의 심리를 탐색하기 위한 대인집단 접근법입니다 이 기법은 자신의 갈등 상황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리적 차원을 탐구하는 것인데요 자신의 현실과 자절당한 상황, 소망 등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연기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내재된 자신의 감정, 무의식적 충동 등을 깨닫고 현재 문제와 관련된 환상이나 기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약간 내가 촉이 오는데 이건 찬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로 가겠습니다 자 돌리겠습니다 돌려 돌려 찬스팅 직원으로 smr 직원으로 Celebrates 직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로 사십 Pod 직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진짜로 가성되어 직원이 quit 직원으로輪 куп고 últimos 일이 led 직원으로 선정했음 아 사이코 드라마 정답입니다. 와우 손쉬웠다. 손쉬웠어. 나는 이게 6글자로 생각했어. 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칼로 이렇게 찔러 죽이는 그 사이코를 표현했던 건데 어 대단하네 아주 엄청나네. 야 진짜 지금 했던 게 어떤 무의식적 충전과 내재된 감정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대결 지니와 훈이 예술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는 OX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는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이다. 하나 둘 셋. X. 정답 X입니다. 아니지 아카데미 아니지.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베를린. 베를린 영화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연극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무대 위의 영상을 삽입하는 것을 키노드라마라고 한다. 하나 둘 셋. 정답 O입니다. 맞췄어? 네. 축하해. 레퀴엠은 카톨릭 교회에서 죽은 자의 평안을 기르기 위해 부르는 합창곡이다. 하나 둘 셋. 나 처음 들어봤는데? 정답 O입니다. 아 진짜요? 레퀴엠 캔디 그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인상주의는 극단적 형태 변화와 단순화로 내면 세계를 표현한다. 하나 둘 셋. 정답 X입니다. 맞혔지? 어? 들렸어? 나 큽니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베른 조약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이다. 하나 둘 셋.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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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 믿어. 아니야. 갱년이야. 정답 O입니다. 아 미안해. 아닙니다. 왜냐하면 똑같아야지 둘 다 맞지. 나부터 볼게. 네. 야식의 꽃 첫 번째 치킨 상품권. 예. 규대용 시장 가방. 세곤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쓰던 거 같냐 치킨 상품권 이거 뭐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저 저번에도 받았잖아요. 양보할게요. 우리 딸한테 양보할게요. 그리고 엄청 매운 거 시키세요. 이거는 늘 힌트를 주시는 우리 촬영감독님께 드리는 거 어떨까 항상 힌트를 위해서 목숨 바치세요. 멋있습니다. 이래야지 다음번에 쉽게 해주셔서 녹화도 빨리 끝나고. 이거를 저 감독님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짜잔. 짜잔. 전문가원 게르티브 러닝 시간. 꼬리의 꼬리를 무는 질문. 자 오늘도요. 우리 꼬리공탕의 식구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 요즘 정말 이분 너무 바쁜 분입니다. 진짜 바쁜 아이돌 그룹 같은 스케줄을 자랑하시는. 맞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많이 바쁘시죠. 아니 뭐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또 방송에서 왜 그러세요. 진짜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까 대화를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봤어요. 전혀 전혀 다른 데서. 네 저도 SNS에서 어떤 분이 같이 사진 찍고 인증한 사진을 저도 봐가지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구나 되게 부러웠어요. 우리 꼬리공탕이 키운 스타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 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해주셨나요. 네 앞으로 이제 주목받을 직업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역할이 커질 직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역할이 더더욱 커질 거다. 혹시 주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개인의 심리상태 상황이 어떻게 바뀐지 좀 들으신 거 없으세요. 우울하다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바로 그 우울한 개인들의 상황을 좀 많이 개선시켜주고 치료시켜줄 그런 직업 하나. 예술치료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술치료사. 예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면 또 음악도 들어가고 미술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제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가 세부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얼핏얼핏 뉴스나 뭐 TV에서도 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좀 이해가 없거든요. 네 원래 초기부터 예술치료 음악치료에 주목을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일반적인 치료기법이 아니라 조금 정서적인 부분의 치료가 같이 배가 돼야 될 필요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아이라든가 어른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외부적인 상처를 받으면 그것 때문에 또 자신의 정서적인 또는 기능적인 게 그런 감정 때문에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PTSD. 어 맞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 외상 스트레스 장애. 갑자기 말을 잃어버린다든가 뭐 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의 상황은 우리가 의사의 메스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그 친구를 갇힌 공간에서 다시 끄집어낼 수 있을까 하다가 사실 그런 친구들을 오랫동안 관찰해왔던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그냥 딱 가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괜찮니? 너 좀 나아지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음악을 들려준다든가 그림을 그려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슬슬 소통의 장으로 끄집어 나오는 이런 것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어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런 비슷한. 어 맞아요. 미술 치료. 미술. 아이가. 물론 그 박소담 씨 역할은 가짜지만. 네. 실제 있는 직업이죠. 그래서 먼저 미술 치료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하는데. 오 좋습니다. 저 진짜 요즘에 좀 스트레스 심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지금 가지고 계신 노트 있잖아요. 네. 노트에 새로운 면을 한번 펼쳐가지고요. 그냥 사람을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이요? 네. 아무것도 제가 더 이상 언급 안 하고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걸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뭐 한 1, 2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제가 감히 그런 전문가들의 모습을 흉내 내려는 건 아니고. 제가 여기 방송 출연하기 전에 아주 저랑 절친한 심리학 교수 한 분에게 오늘 이 방송이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한번 체험을 하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직업이구나. 이거를 알려드리면 좋을까 했더니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석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 그랬더니 뭐 비전문가지만 이런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드리면 크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다 그리셨어요? 어제 내일까지 그려야 돼요. 왜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까요? 아니 못 그려서만 보는 거죠. 그럼요. 이걸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씩 주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 되게 해보고 싶어요.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닙니다. 일단 이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서 사람을 그려봐라 했는데 지금은 이 두 분이 그린 사람의 얼굴이나 방향은 정면으로 마주 보고 있죠. 이거는 그래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자세인 거예요. 오히려 겉을 안 보고 뒤를 돌아보고 있다든가 옆을 보고 있거나 눈을 가리고 있거나 그러면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표정이 두 분 얼마나 지금 밝아요. 밝고 바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그림이 전반적으로 품어져 나오는 것도 중요한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캐릭터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또 볼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는 또 이런 비유적인 표현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리다 보면 우린 전문적으로 미술을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다 보면 내가 생각보다 얼굴을 크게 그렸어. 그럼 이제 몸을 그려야 되는데 공간이 나머지 짧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몸은 얼굴에 비해서 작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공간이 작네? 그러면 몸의 일부만 그냥 그려버리지. 짤이더라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은 면에 맞춰서 몸통을 작게 그리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든 맞춰야겠다. 강박이 있어요. 네.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꼭 안 맞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얼굴이 이만큼 그렸어요. 이만큼 그렸는데 그거보다 어? 이제 몸통을 못 그리겠네? 그럼 잘려서 그리지 뭐 하는 건 내가 가는 길을 결국 가야지.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바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남하고 같이 있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건 소통하고 공감하고 같이 더불어 살려는 지진 중에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미술치료라는 게 그림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를 여러 그림을 그리게 해서 찾아내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똑같이 해석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분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거는 그냥 어떤 이런 형태구나. 그냥 맛보기. 그렇죠. 절대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해라 말로 하라 이렇게 하면 다 숨기고 감춰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음악을 듣게 하거나 해서 자신이 메시지를 분명 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메시지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경계를 허물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이제는 정상인들마저도 많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많이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연구기관은 지금 원래 한국인들은 통상적으로 100명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실까요? 코로나19 전에. 100명 중 5명? 거의 맞추셨어요. 한 2명에서 어떤 연구기관은 한 4명 정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많게는 2배 아니면 적게는 1.5배가량 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럼 길 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한 명꼴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만난다는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우리가 첫 번째 하나 우리 예술치료라는 이 직업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외관상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을 표현했지만 사실 예술치료의 대상자들은 일반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술치료를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범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이 치료받는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예술치료에 도움받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사실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인술작품이나 이런 것들로 해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자체요? 서로 간에 만나서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될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내가 더 많이 가져가면 저쪽이 덜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이걸 회의라든가 공식적인 의견으로만 조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로의 신뢰도 안 쌓이고 그렇겠죠.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있는 두 집단에게 뭔가 같이 음악을 연주하게 한다든지 세션으로서 아니면 같이 뭔가 이런 미술작품을 만드는 도시 교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참여를 시키고 났더니 서로 간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죠. 화합이 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나름대로 지역 간의 불협화함을 해결하는데도 이런 공적 영역에서 이런 영역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진짜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여기까지가 내 땅이야 마냥 싸우는 것보다 어떤 한 공간에서 하나의 작업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 그럼 여기서 당연히 그다음 질문이 있지 않겠어요. 이 직업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건 얼마 벌어여도 궁금하고. 버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수입 자체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 변호사 이런 직업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이 직업도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정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음악 치료사입니다. 나는 미술 치료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업을 계속 수행하다 보면 평판도 생기고 이름도 자꾸 올라갈 것 같아요. 나이가 겸역이네요. 그렇죠. 오히려 나이가 들고 들수록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고령 친화적인 직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직업을 그럼 가지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됩니다. 학부에서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치료 관련한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에 준하는 어떤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럼 교수님 저는 그 학과를 이미 졸업을 못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학원 과정들이 있어요. 대학원에서도. 나는 음악을 전공했는데 미술을 전공했는데 꼭 그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난 건축을 전공했는데 약간의 이런 스케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그런 쪽에 전공은 유관한 전공은 아니더라도 제 나름대로 아까 두 분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런 정도만 좀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그런 대학원 과정을 다니시고 나면 음악 치료사, 미술 치료사, 통상적으로 예술 치료사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인 커리큘럼을 이수하라.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가 제 갈기로 벌써 10군데가 넘어요.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기회장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직업을 갖고 나면 주로 어디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 그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취업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런데 회사들에서 요즘 젊은 회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은 달마다 상담한대요. 그냥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 더 영감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회사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답입니다. 회사? 네. 회사에서도 요즘 바로 이런 분들을 정말 많이 고용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병원에서도 또 고용해서 그런 활동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아동 전문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또 이런 데서 많이 활용하고 또 노인병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이분들이 활동하는 곳 중에는 우리 복지관이라고 하죠. 이런 공공시설, 이런 사람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키는 공공시설에서도 또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기회장이 어디 한 분야, 병원에만서는 일한다, 회사만 들어간다가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자신이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디 소속돼서도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프리랜서라고 해도 되는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김태진 미술치료 교실 이런 식으로 미술치료 센터 이런 걸 차린 다음에 프리랜서로 상담을 또 해드리고 맞습니다. 개인이 불러서 가서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기관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가능한 거죠. 이렇게 예술치료사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고 기회가 되면 우리 교수님 아시는 또 예술치료사분 제가 한번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그림 그리셔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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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성적 만능주의 좋습니다. 어떤 분야든 좋으니까 제 마음을 알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분들도 시대가 계속해서 바뀔수록 새로운 직업이 탄생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직업이 왜 탄생하는지 얼마만큼의 또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있는지도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만큼은 예술치료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이 어려운 내용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두귀들도 마음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그 어떤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치료가 되시기를 바라겠고 저희가 또 치료해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맞아요. 웃음치료사처럼 맞아요. 오늘도 즐거운 30분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들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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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